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회의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의 회의만을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신임 대표와 이사진을 이미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의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의 교체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민희진 대표 또한 운신에 상당한 제약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진스는 내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사실상 뉴진스 맘으로 불리고 그의 계획하에 탄생한 그룹이기에 뉴진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뉴진스 활동에 대한 주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팬들의 관심사입니다. 뉴진스는 내달의 주소에서 인정한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뉴진스는 내달을 위치한 그룹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뉴진스의 정체성을 유지한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뉴진스의 정체성을 유지한 그룹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